아 아 아 오랜만에 말 많이하니까 입술에 다 마르네 아 아 말 너무 많이 했어 유퀴즈가서도 많이 했어 아 거기서 들어가니까 아 말 너무 많이 시켜 이제 혀가 풀렸어 아 아 베텐러 중에 베텐 이쪽 사람들 중에서는 이정범만 오는거야? 아 맞아요 형이랑 혜정연아랑 종범이 이렇게 문철마삼 진짜 찜청면은? 찜청면은 따로 못볼랐어요 찜청면은 사실 연락 안한지 너무 오래 해가지고 막상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식을 하는 입장에서 는 연락을 수저히 못한 사람들한테는 갑자기 그 청청면 모양이 되게 좀 민망하더라고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 아니 근데 찜청문도 그 찜청면이 알고는 있는데 콩영이 안 부르면은 뭐 뭐 나도 안가도 뭐 괜찮죠? 막 이러면서 되게 쿨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콩영은 나 웃는 거 신경도 안 쓸걸? 이게 우리나라 결혼문화의 특징 뭔가 청청선은 당연히 좋아야되는 사이인데 아 근데 내가 줘도 되나 이게 그게 애매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와주면 너무 고마운데 너무 혼자 설레받치는 걸까봐 세르게인이 참석하네 세르게인 그 친구는 이제 지금 연락이 끊겼어요 연락처가 없어 지금 프로게이머들은 다 오시겠네 게이머들은 게이머들은 많이 오죠 게이머들은 워낙 계속 종종 모임을 해서 어? 페이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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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이커 안 해 유한영보 데코를 할까? 휴하 эти sack 아 Cas 말씀 요 참 ré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딱 이래가지고 비행지나.. 호넷 아이디 쌈장 다시 나간다 그땐 진짜 맛있었는데 용준좌가 사회봐야 된다 mc용준 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. 그때도 그분이 하셨나? 응? 그때도 그분이 준비하셨나? 언제? 벙커링? 당시에? 아 맞아. 그때도 유행했었군요. 응. 진짜 판 증인이시네.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. 실화! 으쨔아악! 아휴. 완전 싫어. 아휴. 상상말도 웃긴데.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이제 뭔가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게 많네. 뜨거 없이 피로 2부 사회 보시면 웃기겠다. 거기서 1부보다 더 세게. 실화! 입장! 완전 파워풀하게. 보통 2부는 그렇잖아. 자 이제 신랑신부가 옷을 갈아입고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다시 또 제 입장하겠습니다. 신랑신부 입장!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더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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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모니터에 써드릴게요. 네. 광고 듣고 좋습니다. 하하하하 하하하하 배성재텐 몇 년 동안 배텐과 함께 했던 멤버인 홍진호 씨를 또 오랜만에 보게 돼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시간이 짧아요. 네네. 순식간이죠. 그렇죠. 다음에 이제 배텐에 오게 되면 유부남 홍진호로 또 올 수 있을 것 같은데. 그때는 유진호로 오겠습니다. 네. 유부의 신? 유부남의 신? 유부남신. 유부남신. 이상한데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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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내일 결혼식 정말 축하드리고 저는 식장에서 또 뵐 테니까. 네. 하여튼 그때까지 몸 관리 잘 하시고요. 알겠습니다. 예. 자 홍진호 씨 보내드리면서 저도 물러가겠습니다. 토요일 배성재텐 끝곡은 유리상자 신부에게 입니다. 양콩 꾸세요. 고맙습니다. 결혼식 뷔페 아니지? 아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결혼식 뷔페 아니지? 아니요. 그냥 앉아있으면 나오는 거예요. 아 아쉽네. 코스 같은 걸로. 아쉽네. 네. 뷔페, 뷔페 줘요? 더 달라고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. 하하하하 더 달라고 해요? 그냥 다 먹어봐요. 어? 또 달라고 해요. 아니 가끔 많이 물어봐. 아 진짜요? 뭐 좀 필요한 거 있으신가요?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고. 뭐 찍어야 되나? 어 사진 찍어야 돼. 근데 지금 먼저 찍어주려고. 응. 아들. 싱글. 싱글콩. 하하하하 옷이 너무 빈다 오빠. 하하하하 카라가 너무 빈다. 하하하하 이건 자주 했나봐요. 다 알아보네. 아니요. 처음. 저번에 것인데 리버시벌이라서 두 번 입을 수 있는 거예요. 양면으로. 양면으로. 너무 충격적이라서. 그래가지고. 안쪽을 먼저 입고 왔네. 다들 반응이 안 좋더라고. 하하하하하하 폐알못들. 폐알못들. 폐알못. 이게 최신으로 아디아스에서 나온 건데. 하하하하 저걸 웃고 보셔. 그렇게 다 되니까. 하하하하 이건 그냥 아디아스잖아. 하하하하 이건 어디에나 있는 거잖아. 삼선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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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모자 나중에 뭐 어디 인터넷에서 올라온 것도 되게 웃겼어. 내가 너한테 다 설명해 줬잖아. 하하하하 이게 역사상 최고의 콩 팀이다. 하하하하 내가 그때 그 팀을 좋아했거든. 90년대 또. 내가 좋아한 팀이 따로 있는데 그 팀은 굉장히 센 팀이었고. 하하하하 이 팀은 그때 슈퍼볼에 4번 연속 올라왔어. 4번 연속 올라서 콩 등을 한 팀은 어 메이저 프로스포츠에서 거의 그 팀이 유일학이기 때문에. 하하하 버팔로 비이얼스 이거 하나 안한 거지. 나 fluctUi 내 번째 연속이다. 교승 자체가 힘든데. 히히.. 걔가 왜 문춘한 사람이야? 아니 왜 몰라 그.. 지니어스 그게 걔가.. 그게 있었나? 떨어지는 애는 생각 안하는구나 철문점 뭐 그거 아 문방구 체물점 마을에 간 아 게임에서? 탈락의 신 탈락의 신 종범이 보고 가야겠다 어 어디야? 어? 빨리 올라와 올라와 그거 봐 차에 있잖아 지금 홍진호 있어가지고 아 오피터 열어서 주차장이 있대 맨날 내려가면서 얘기해 맨날 내려가면서 얘기해 내려가면서 하니까 항상 두가지야 어우 피곤해서 대리해서 가야될 것 같아 하하하하 그거 대리해 그거 아니면 아 나 자다 올라왔어 그냥 빨리 올라와 항상 두가지 얘기 왔다 갔다 흐하하 흐흩 으흠 아 으흠 아무 힘이 Vaccine 나 빠지 이제 안내 박벨레 어제 챔스 칼슨 누가 알겠지 인테르와 맨시티입니다 16강도 아직 통과 안 했는데 인테르가 너무 세요 결승 매치업 바로 떨어졌잖아 저주 세게 걸었어 근데 그런 거 저주할 때 너무 진지하게 예측을 하셔가지고 꼭 진지한 건 다 최악이야 아스 날 떠보란다 그랬나 그럼 몇 년생이지? 94년생인가? 신부가? 93년생인가? 너 82년생인가? 아 8이구나 아 92구나 그러면 여자친구가 더 어린데 16살 이상 차이 나는데 그냥 기사가 10살로 나왔어요 아 10살 이상 차이 나는데 아 19살 차이일수도 있는거네 너무 극단적한거 아니야? 깜짝 놀랐잖아 야이도도 넉넉하게 너무 그렇게 픽스까지 나가버려가지고 나도 거기서 굳이 정정하게 따로 하잖아 콩이 파리 인생이구나 하긴 뭐 괜히 또 안 알려주면 안 알려주면 안 알려주면 안 알려주면 금불로 갔지 뭐 고마워 나 똑같은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보호관 나라 내일 오니까 바로 일어나고 진짜 보호관 나라 보호관 나라 이 정도면 어디야? 그 주말에 오잖아 그 주말에 오잖아 그 주말에 오잖아 너가 어 아 별거 아니야 지정서에 이쯤이야 같이 가는거지? 어 맞아맞아 같이 만나게 했으니까 어차피 형님 같이 올거하니까 형님 같이 갈거야 같이 타고 가진 않아 아아 저만요 이게 애들한테 우리 무슨 시벌 버스 같이 타고 가는 대관에서 대관에서 사진 찍어야 돼 사진 안 찍어 아 사진? 삼성동에 일어났지 아 아니면 평담도 없죠? 아 갑자기 나 우주와가지고 이종국아 어디야 올라오라고 하더니 들어오자마자 다 일어나 그러니까 내기는 방법이야 나는 앉으라고 일어나는 거고 내기는 방법이야 난 앉으라고 하고 일어나고 가지고 오라고 한 거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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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가려고 아 써 아니 비켜주려고 해 이제 보고 간다는 얘기 보고 가는 거였어? 어 보고 가는 거지 뭐 아 바쁘세요 놀러 가세요 사진 찍어야죠 우리 둘이 찍어야 되지 다 같이? 회신? 아 네 아 빨리 찍으세요 빨리 아 차에서 쉬고 있었구만 하나 둘 셋 한꺼만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갑자기 사진 같다 다 같이 아 정신없어 잘 쉬던 사람 불러와가지고 그러니까 나 되게 잘 쉬고 왜 수술 보고 쉬고 있었는데 원래 여기서 이런 대접이야 야 너무한 거 아니야? 문철마상 잠깐 쉴지도 못하게 말이야 응 오케이 수고해요 그러면은 잘 안 보고 진짜 얼굴 안 보고 가는 거야 뭐 대화하는 줄 알았어 뭐 대화는 뭐 워낙 많이 봐가지고 아 정보해 보고 가야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갈게요 네 일어 해보자고 전형적인 그거잖아 술자리에서 오면 일어나요 가봐 가봐 아 근데 진호가 워낙 자주 와가지고 새삼스럽죠 할 거 없냐? 응 어 그래 알겠습니다 아 이해가 해야 되는구나 오 무스탕? 이거 트럭커 자켓 아 트럭커 트럭커 자켓 아 미국에서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짧아가지고 이렇게 트럭 딱 언제든 이렇게 앉을 수 있게 아 그래서 트럭커 자켓 그렇다고 하더라고 아 그 미국에서 그 횡단하는 분들 있잖아요 서부에서 동부까지 그치 그치 사막에서 그냥 유로트럭 더 짧아지면 트랭크스 자켓 모자 본더치 같은 거 쓰고 거지 주로 탁 쓰고 이렇게 아 아 본토 자켓 잘 샷건 입고 그치? 그치 가다가 매드맥스 나오면 이제 샷건 꺼내라고 레드넥은 레드넥은 넘어가지 왜 읽어? 그런 걸 형 피파맣고 꽤 많아지 응? 피파맣고 꽤 많아지 왜? 뭐 추천할 거 있어? 최근에 왜냐면 집에 엑스박스 시리즈 엑스가 그냥 그냥 피파맣고야 꽃병이야 꽃병 아니 그런 거 갖다 놓고 너무 아깝게 내가 보기에도 아까워 그거는 왜냐면 살 때 웃돈 주고 샀거든 심지어 그게 뭐라고 액박 아 액박 갑자기 막 웃돈 붙는다 그러니까 갑자기 더 사고 싶은 거야 더 갖고 싶어지지 그럼 딱 구해가지고 액! 하고 피파 그 본가 피파 조금 하다가 피파온라인이 나한테 더 많나? 이러면서 그치 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집에다 인테리어로 갖다 놓는 게임이긴 하지 바빠가지 못하고 아 최근에 내가 한 150 150시간 정도 완전히 빠져서 했던 게임을 추천해볼까 하다가 뭔데? 발더스게이트 3 그때 얘기했던 건가? 아 발개? 발개 아 진짜 미친 게임 진짜 미친 게임 미친 게임 끝냈습니다 여러분 끝냈어요 150시간 만에 결국 엔딩을 받고 아니 그 게임은 어떤 선택을 해서 가도 다 준비되어 있어 스토리가 해보라 그런 게임은 만드는데 몇 년 걸리나? 10년? 12년? 12년? 10년인가 12년인가 막 그랬던데 그때 만들 당시에 뭐 이제 사양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만들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만들 거네 그치 GTA 6도 15년 20년만 그러고 그런 게임들은 그래 아 발개는 7년인가요? 아니 7년이어도 7년도 길지 배텐이 8년인데 배텐 추천기 만들어서 지금 완성했다 이러면 그게 GTA가 10년이구나 7년 8년 뭐 트리플레이 게임은 보통 비슷하긴 한데 내가 이번에 게임회사하고 같이 이것저것 일을 하면서 재미도로 많이 배웠거든요 보통 게임은 플레이타임 15시간보다 짧으면 그 적정 가격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게임회사에서 이제 배운 거예요 15시간을 넘겨야 풀프라이스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15시간을 넘길 만한 컨텐츠를 띄워넣냐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GTA나 발더스 같이 150시간 이런 건 문제가 없는데 풀프라이스 풀프라이스 6만원에서 8만원을 받으려면 플레이타임 15시간을 넘겨야 되는데 그걸 왜 풀프라이스 원래 약간 그 게레드 사이에서의 암암리에 정찰제 느낌이 있나봐 한 6 7 8만원 사이가 제대로 된 가격이다 앞으로 올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스팀게임에 나오는 소품들은 3만원 2만원 이런식이거든요 발더스 게이트 난이도가 나하튼 R씨도 할 수 있는 건가? 무조건 할 수 있어 무조건 할 수 있어 아 3구나 1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전혀 전혀 1 지금 못해 그래픽 보면 못해 그래픽 보면 못해 우리 발더스 게이트 3는 완전히 그 늙은 사람일수록 더 잘해요 엄청 잔인하고 아 시작부터 보는 거야? 뭐야 이거 오프닝만 그래 오프닝만 너무 역한데 시작만 그래 시작만 예은이가 생일이여가지고 막내의 생일 파티를 우리 작가님 우리 작가님 아 배고파? 되게 배고파 보기나보다 나 양꼬치 먹고 왔어 피스크럽 백은 미국에선 인기 많아 나 진짜? 그치 미국사람들 보기 좋을만한 비주얼이지 어 잘하네 아 몸비로 좋으니까 내 PT 선생님도 제안 받았을 때 데스런 원조 데스런 데스런? 몸 완전 좋잖아 근데 경쟁하는 거 싫다 같나 이번에 국가대표들이 더 많아졌더라고 음 그때 약간 유튜버 운동 유튜버들 많았었는데 그런 분들 많고 이번에는 좀 진짜 선수도 많이 나오나 보네 나오는 백 명이 다 공개됐나? 네 됐어요 백 명이 다? 네 내가 알기로 운동이 직업인 사람들끼리 거기서 경쟁하면서 본만하겠다 그치 같은 건 다 됐나? 정확하지 바삭 KBS 미디어는 대본에 없던 내가 한 말을 그냥 제목처럼 나오거든요. 뭐라 그랬는데? 피냄새 땀냄새 아드레날린 폭발. 형이 애드립이었어? 응. 넷플릭스는 약간 글로벌 미디어 그쪽이니까 원고를 이렇게 주면 그거를 수정해도 되나 그게 좀 약간 다른 제작발표회랑 조금 느낌이 다른 약간 쇼같지 않아? 아니 그러니까 그 뭔가 그 정해진 어떤 홍보 방향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가이드라인이 있어가지고 애드립을 한마디도 하면 안되나?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는데 그냥 막 마음대로 했는데 끝났더니 아 고맙습니다. 제작발표회 사회 말고 실제 피지컬 백 같은 거 형이 이렇게 옆에서 커멘터리 좀 재밌을 것 같은데? 아 근데 그거는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보면서 코멘트 하면서 보는 맛이 있어가지고 아 보는 사람들이? 응. 저거 무조건 저거 저 사람 이긴다. 막 이런 것 같아요. 맞아. 그렇지. 맞아. 맞아. 이 종목이랑 저 종목이 붙었을 때. 저거 안되지. 막 이런식으로. 맞아. 되게 이게 맞냐면서 봤던 것 같아. 19일. 근데 오늘 야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. 아 맞다. 뭐가? 그럼 좀 먹어야 되나? 빵 먹어봐요. 강 떨어져. 먹어야 돼. 궁금하다. 이건데 왜 있는 거야 여기? 공수했어. 어디서? 황현이가. 우리가 먹어도 되는 것 같아. 제발 먹어. 제발 먹어. 제발 먹어. 제발 먹는 것 좀 보여줘. 안되고 싶어. 그래. 와 이게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. 무슨 곰표 밀가루 푸데 하는 것 같네. 빵 냄새 나요? 빵 냄새 장난 아닌데. 봐봐. 되게. 옛날 빵들 파는 대가전 냄새다. 야 이거. 이거 어떻게 먹어. 야. 무슨 동화책에 나오는 파이 같다. 와. 야. 근데 이 빵이 그거네. 위아래가 잘려 있고 아래 가운데 크림 들어있는 거네. 형 얼굴보다 큰데? 어. 크림빵에 가려지는 얼굴 크기네. 와 이게.. 얼굴 가리는게 괜찮네. 오빠 얼굴보다 크네요. 와... 저 크림빵으로도 가려질만한 크기 얼굴이라네 와 근데 이게... 먹어봐요 한입 그거를 이렇게 먹으라는 거지? 보여줘요 이게 근데 이걸로 햄버거 만들어도 되겠다 이 크기로 그치? 안에 크림이 있는 게 아니라 패티랑 치즈랑 그치? 딱 패티... 모양이 약간 번이네 보였으면 방송 꺼질 수도 있어가지고 아 그래? 빨리 먹어요 오셔서 뭐... 너무 어울린다 아 너무 잘 어울리는데? 아 너무 행복해가지고 눈이 크림까지 아직 안 닿았어 빵만 먹었어 아 너무 웃긴데? 이거 이거 내가 보기엔 썸네일이다 진짜 아 너무 어울리잖아 이만큼 먹었는데 웬만하면 한 개 먹은 거 같아 근데 가운데 쪽에 크림이 좀 많더라구요 그러겠죠 크림 빵 국룰 아닙니까? 킹밖에 가운데가 났네 그러니까 냄빵 먹은 느낌이야 탄수화물만 덩어리로 먹었어 진짜로 된다 너무 알았어요 우리 같이 먹었어 나 inspir지 이게 영 희한하게 하는데 아 잠시만요 마이크로 켜져 있어서 유튜브로 나가거든요 조금만 rests 아 좋다 드디어 감사합니다.